안녕하세요. 아인웨딩 이초롱플래너입니다. 지금 여기는 야외 정원에서 진행되는 아인웨딩 박람회 현장인데요. 야외 웨딩에 관심이 높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 웨딩 스타일 연출도 볼 수 있다고 하니 지금 가보실까요? 기존 박람회 컨셉과는 다르게 정말 특별하고 고급스럽게 진행되는 아인웨딩 박람회 현장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요. 정말 고급스럽지 않나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비즈 드레스의 화사한 비딩감과 실크 드레스의 자연스러운 광택감을 직접 느끼실 수 있어서 실무님들께서 드레스를 고르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청담동에서 가장 핫한 예복, 한복, 예물 업체들이 나와 지금 시기에 맞춰 이벤트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 보다 더 좋은 혜택으로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네요. 웨딩 메이크업 체험 존입니다. 간단한 메이크업 시험도 받고 웨딩 컨셉도 잡을 수 있어서 신부님들이 특별한 날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웨딩 스타일링 체험관의 드레스 피팅 존입니다. 궁금했던 소재, 라인, 스타일을 직접 체크해서 피팅해보고 어떤 스타일이 나한테 어울릴지 미리 체험이 가능해서 가장 인기가 좋은 체험관입니다. 야외 광장입니다. 정말 예쁜 야외 정원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이렇게 인생 사실 남길 수 있는 포토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예식, 야외 예식, 소규모 예식이 가능한 공간이 될 것 같네요. 우리 신랑 신부님들도 꼭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기가 좋은 원데이 클래스는 아인이딩 박람회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클래스는 도자기 체험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뿐인 우리 둘만의 웨딩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발빠르게 움직이는 아인이딩 박람회! 다양한 체험거리와 풍성한 이벤트가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사전 야약제이니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아인이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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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